불알 두 쪽 달렸다고 온갖 폼은 다 잡더니 가네 못 가네 아 씨발 족밥 족가 이 씨발련아 니가 아무리 씹으려도 나 안가 비켜 정말? 먼저 가겠다고? 그래 여기서 너 같은 족밥새끼처럼 병신같이 서있다가 돼지지 않아 그럼 나야 땡큐지 잘 골라 순진한 새끼 내가 정말 너 대신 죽어줄 줄 알았냐? 이거 풀어 기억 안 나? 나 배신하면 죽는다고 했지 미친자들 씨발 이거 놀아고 씨발련아 씨발 이리지 마 내가 먼저 갈게 어? 씨발 으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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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악